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수영이고요. 간단히 제 소개를 먼저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EBS에서 운영하는 어학 사이트 EBS랑에서 리딩 분야 대표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 어학 전문 출판사 롱테일북스의 창업자이자 대표로 일하고 있고요. 또 국내 최대 규모의 영어 원세기 동호회 스피드링 카페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일단 오늘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 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영어 교육에 쓰는 돈이 7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말 영어 공화국이라고 부를만 한데요. 남녀노소 이렇게 영어에 목 매달고 있죠. 하지만 그런 투자하는 바에 비해서 그만한 성과를 얻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성인들 20세 이상 성인들 같은 경우는 영어라는 장벽을 넘기가 훨씬 더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영어 외에도 어떤 일도 해야 되겠고요. 성취도 하고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성취도 하고 또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또 애를 기르고 이렇게 영어 외에도 너무너무 가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에만 투자할 만한 시간이 없죠. 또 일각에서는 성인들은 영어 공부가 원래 안 되는 거다. 어떤 영어의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 이런 말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20세 이상의 성인들 어린이들 아니고 20세 이상의 성인들 우리가 성인들에게 영어라는 장벽을 넘는 어떤 그런 방법이 없을까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평범한 한국에 살고 있는 평범한 성인들이라면 아마 공감하실 만한 내용이 많을 거예요. 그렇게 제가 확신 드리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제가 그랬기 때문이죠. 사실 제가 같은 경우는요. 어떤 비즈니스도 영어를 활용해서 어떤 저작권 계약을 하고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고 또 이렇게 EBS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일까지 하고 있지만 사실 7, 8년 전만 해도 지금 여러분 보시고 계신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그냥 한국에 살고 있는 평범한 성인인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7, 8년 동안 저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많은 변화가 있고 어떤 계기가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결국에는 영어라는 장벽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드릴 말씀은 어떤 어떻게 해서 그런 장벽을 넘게 됐는지 그래서 어떻게 EBS에서 강의까지 하게 됐는지 어떤 그런 저의 경험이 많이 반영된 내용일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제게 약간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그러면서 한번 더 자세하게 좀 어떤 제가 어떤 일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하게 됐는지를 살짝만 더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요. 한국에서 낳고 자랑 그냥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성인이었고요. 강북 지역에 강북 지역에 별로 그렇게 교육적으로 환경이 좋지 않은 그런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아버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선생님이지라 학원도 잘 안 보내셨고요. 또 사실은 그 가정이 경제적으로 또 좋은 여건이 아니어서 또 학원도 많이 다니지 못했어요. 근데 사실은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요. 나름대로 학교 다닐 때는 영어도 잘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훌륭한 성적으로 사실 이게 고려 특강인데요. 고려대학교에 경영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이분 뭐야 영어 되게 잘하는 분 아니야? 라고 근데 저도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나도 영어 잘하는가 보다 라고요. 근데 그 평생 동안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어가 저의 어떤 발목을 잡는 일이 한 번도 없었던 그런 것이었는데요. 그러다가 대학생이 되고 나서 대학생이 나오고 나서 영어가 저의 발목을 발목을 잡는 정말 뒤통수를 아주 세게 때려주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학교를 돌아왔더니 학교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달라졌나 봤더니 학교에 영어 강의가 영어 강의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근데 영어 강의라고 하면 영어를 배우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요. 어떤 수업이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저는 경영대 학생이었으니까 회계학을 든다고 하면 어떤 수업도 영어로 이루어지고 교과서도 영어로 되고 시험도 영어로 되고 그냥 어떤 수업 자체를 그냥 영어로만 진행되는 그런 강의들 그런 강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 뭐야 그냥 나도 한국에서 나름대로 영어 그냥 한다고 했는데 수업도 잘 받고 했으니까 다들 고만고만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영광을 자신감 있게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영어를 저만 못하는 겁니다. 저만. 그래서 이게 웬일이야. 이게 영어를 잘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특례입학생이라고 하죠. 어렸을 때 외국에 나가가지고 외국에서 낳고 자라가지고 자라서 돌아올 때는 그냥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한국에 대학을 들어간 거의 얼굴만 한국인인지 외국인과 다름없는 그런 친구들만 영광에 들어오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 같은 토종 순수 한국 학생들은 다 영광을 안 듣고 도망을 가고 있더라고요. 정말 수강신청을 하면 5초만에 영광은 국강 한글로 이루어진 강강은 5초만에 마감 영광은 들어가면 텅텅 비어있고 이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그래서 친구들도 저와 비슷한 토종 친구들도 다 영광 안 듣고 도망 다녔어요. 도망 다녀서 저도 사실은 도망을 갈까 하다가 너무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사실 아니 내가 왜 한국에서 낳고 자라가지고 한국에서 낳고 자란 게 내가 어떤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왜 내가 외국에서 못 살았던 것 때문에 이렇게 역차별을 받아야 되나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또 그때 한 번 도망치면은 계속 평생 도망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안되겠다 방법을 찾자 라고 해서 방법을 찾았습니다. 방법을 찾은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잘 말씀드릴 건데 제가 그 방법이 뭐였느냐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영어 원서 읽기였고요. 영어 원서를 잘 읽으면서 그 이후로는 사실 제가 그 방법을 찾은 이후로는 모든 강의를 영광만 들으면서 그리고 거의 모든 과목에서 A블를 받으면서 정말 전해지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이렇게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그런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드릴 건데요. 사실 그렇죠. 여러분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영어 때문에 어떤 발목 잡히는 발목 잡히는 사건들이 한 번쯤 있을 건데 저는 그 발목 잡혔다가 한 번 넘어 봤습니다. 또 제가 그래서 오늘 사실 영어 원서 읽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릴 건 아니에요. 제가 어떤 경험했던 경험과 그 이후로 영어를 잘하게 된 사람들들을 많이 보면서 관찰해 보면서 어떤 찾았던 공통점들 그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거기다가 성인들 특히 20세 이상 성인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액기스들을 모으고 모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 공부에 대한 얘기를 시작할 건데요. 영어 공부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사는데 여러분은 어떤 일들을 하면서 사십니까 주로 어떤 의미 있는 일 혹은 돈을 벌 수 있는 일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산다고 생각을 보통 하시죠. 사실 그런데요 우리는요 딱 두 가지 딱 두 가지 일만 하면서 삽니다. 자 어떤 두 가지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재미있는 일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급한 일입니다. 딱 두 가지만 하고 살아요 재미있는 일 그리고 급한 일 어제 혹시 친구들과 영화를 보셨습니까 왜 영화를 보셨습니까 당연히 재미있으니까 보셨겠죠. 또 어저께 막 야근하시고 막 늦게까지 공부하셨습니까 왜 하셨어요 공부가 너무 재밌어서요 뭐 공부를 하다 보면 나의 인생이 발전되니까 의미가 있어서요 아니에요 마감이 다가오니까 시험이 다가오니까 급하니까 하시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들 우리는 뭐 의미 있는 일 돈을 벌 수 있는 일 그런 일들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런 일들이 재미있거나 급할 가능성이 높을 뿐이지 사실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일이든 재미있거나 급한 일만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은 다 있으시잖아요 시험 공부 미리 해야지 미리 미리 해야지 하지만 그때 어때요 어때요 절대 안 하고 시험 닥쳐야만 급한 일이 되야만 하죠 또 어떻습니까 뭔가 하려고 컴퓨터를 켰는데 인터넷을 켰다가 어떻습니까 네이버에서 들어갔는데 재미있는 기사가 뜨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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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두세 시간 후딱 지나가 버리고 그냥 컴퓨터를 꺼버리는 그런 일들 다 있지 않습니까 왜요 그 순간에 그 순간 컴퓨터를 켠 순간 인터넷을 켠 순간 어떻습니까 재미있는 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원리가요 이런 원리가 여러분 생각 돌아보면서 생각했어요 재미있는 일 급한 일만 한다 근데 이런 원리가 영어 공부에도 영어 공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어 공부에도 이 원리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 일반적인 한국 학습자들의 성인 학습자들의 학습 패턴들을 이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떻습니까 학창 시절에는요 정기적으로 급한 일들이 돼요 정기적으로 잊을만 하면 급한 일 잊을만 하면 급한 일 됩니다 왜요 시험 때문에 시험 늘 잊을만 하면 시험을 보기 때문에 항상 급하고 급하고 계속 급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어때요 어쨌든 영어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가 또 뭐가 생깁니까 그쵸 더 큰 거 대입이 오죠 대입 대입은 정말 급한 일 그래서 어떻게든 대입만 넘기면 돼 하면서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합니다 저도 그랬고 아마 대입 넘기신 분들은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입이 지나가고 나면 대부분의 경우는 영어가 재미있었던 소수의 사람들 빼고 급하지 않아지기 때문에 대부분 대학교를 입학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영어 공부를 안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서 그쵸 어학연수도 가고 공부하려고 하기는 하지만 어학연수도 가서 그냥 쭉 놀다 와요 왜요 노는 게 재밌거든요 급하지는 당장 않거든요 말씀드렸죠 재밌거나 급한 일 만 한다고요 이렇게 잘 지내다가 영어가 다시 급해질 때 다시 급해질 때가 와요 언제입니까 다시다시피 취업되죠 취업되면 어때요 일단 기본적으로 토익 점수 마련해야 되고 어떻게 막 급해져요 다시 급해질 때 다시 어쨌든 간이 급해지니까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토익 6주 한 성인이 뭐니면서 열심히 학원을 쫓아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죠 어떻게 어떻게든 점수를 맞아가지고 입사를 딱 했다고 합시다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영어가 재미있었던 일부 사람들을 빼고는 다 하기를 멈춥니다 왜요 재밌거나 급한 일 밖에 안 한다니까요 직장인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아 영어 공부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안 하게 되네 왜 안 하게 될까요 급하지 않으니까요 재밌지도 않고요 말씀드렸죠 그러다가 언제 다시 하게 됩니까 그래요 어떤 이직을 하게 되거나 이직을 하게 되거나 뭔가 어떤 외국인 사장님이 우리 회사가 외국에 인수돼가지고 외국인 사장님이 오시던가 이럴 때 다시 급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 어때요 또 무슨 속성 회화 가정이니 뭐니 이러면서 쫓아다니면서 다시 영어 공부를 하게 되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의 다 거의 다 이런 과정 중에 상황은 다 다르지만 이런 과정들을 한 번은 다 겪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급하지 않으면 카누까작 TV에서 영어 잘하는 연예인 나오면 아 나도 영어 해야 되는데 길 가다가 가끔 외국인이 어떤 길 물어봤다가 대답 못해가지고 아 내 영어 미리미리 해놓을걸 하지만 어때요 보통은 재밌거나 급하지 않기 때문에 실천으로 안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아 우리 10년 동안 영어 공부했는데 영어 진짜 안 돼요 근데 저는 그 말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영어 공부하셨다고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10년 동안 공부할 생각만 했습니다 생각만 하셨을 뿐이에요 생각만 하셨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하신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그래요 다 공감 어느 정도 되실 거예요 이 말인 즉슨 영어도 영어도 재미있거나 급한 일로 만들어야지 우리가 한다라는 거죠 안 그럴 경우에 안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한다 생각만 할 뿐입니다 실제로 행동으로는 절대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관건을 이뤘습니다 영어를 어떻게 재미있고 또 영어를 어떻게 급한 걸로 만들 것인가 이게 관건이 되겠는데요 그럼 이렇게 또 사실 한번 알아볼게요 자 영어를 재미있게 만드는 방법 영어를 재미있게 만드는 방법 뭘까요 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첫 번째 어떻습니까 당연히 나의 어떤 인생과 관심사와 관련 있는 내용 이런 내용이어야지 당연히 알고 싶고 재미있고 몰입하고 싶은 내용이어야지만 당연히 그 재미를 느낍니다 또 어떻습니까 쉽고요 쉽고 또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좀 책이라도 굉장히 쉬운 책이고 얇아서 빨리빨리 읽어서 한 10권 정도는 후딱후딱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책들 그런 책이어야지 그런 거에서 또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부하실 때 어떻습니까 사실은요 어린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는요 재미 아주 많이 따지긴 하지만 성인들이 재미를 추구한다고 하면 약간 죄악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떻습니까 공부하실 때 토익이나 토플 같은 수험사들 가지고 공부하시죠 어떻습니까 재미 쓰세요 그죠 재미 없지요 재미 있을 리가 없지요 그리고 또 공부할 때 많이 하는 건 뭐예요 타임지나 뭐 이코노미스트지 혹은 영자신문들 많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유독 영어 공부할 때만 타임지 읽으면서 어떤 미국의 경제와 정치 상황이 막 궁금해지십니까 그런 일 없어요 그런 것들 당연히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타임지 영자신문 원어민 성인들이 보는 겁니다 당연히 어렵죠 성취감 느끼기 매우 힘듭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요 아 이렇게 하면서 자꾸 안 하게 돼 아 나 자꾸 토익 시험지 자꾸 안 보게 돼 아 나 이코노미스트 샀는데 샀는데 쌓아넣기만 하고 안 하게 돼 나 의지력이 약한 사람인가 봐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의지력 여러분들이 의지력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럴 수 있는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어떤 나의 인생과 관심사와 관련돼 있는 내용 또 쉽고 어떤 성취감을 빨리 느낄 수 있는 그런 거 가지고 영웅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원설기를 많이 추천해 드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나의 관심사와 또 나의 영어 수준을 맞춰줄 수 있는 최고의 맞춤용 교재는 사실 원서 원서는 다양한 주제로 수준별로 책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원서들밖에 없거든요 근데 일단 그런 말씀은 일단 드리고요 그러면은 오케이 이런 거 가지고 영어를 재밌게 만들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음으로 뭐 했었습니까 재밌거나 그렇죠 급하게 영어를 급하게 만드는 급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첫 번째로 이상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어떤 확실한 꿈과 목표 그리고 계획 계획까지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꿈은 무엇이지 거기서 영어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지 그럼 그 영어를 위해서 어느 만큼 영어를 영어에 투자를 해야 되며 매일매일 내가 낼 수 있는 가용자원 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말 객관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아 내 인생이 그리 길지 않구나 이러면서 마음이 당연히 급해져요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한 다음에 집에 가요 근데 전화가 오네요 친구한테 친구가 딱 전화 받으면서 얘기합니다 친구가 얘기해요 친구야 술 먹자 보통 그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아 나 공부하라고 마음 먹었지만 어때요 술 먹으러 갑니다 왜요 그게 재미있거든요 말씀드렸죠 재미있거나 급한 일 밖에 안 한다고 근데 내가 어떤 확실한 꿈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오늘 내가 집에 가서 공부하지 않으면 계획이 틀어지고요 목표가 못 이루고요 꿈도 못 이룹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친구한테 얘기를 하죠 친구야 미안하다 내가 급한 일 있어서 가야겠어 라고 전화를 끊고 공부를 하러 가죠 재미있는 순간 재미있는 것보다 정말 더 급한 일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일단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흔히 영어 선생님들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영어를 왜 공부하는가 영어의 어떤 확실한 근본적인 목표를 정하세요 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같은 맥락의 어떤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두에 이거는요 이상적인 방법이에요 이상적인 방법 왜 이상적인 방법이냐면요 여러분 여러분 성인이시죠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여러분의 꿈이 뭡니까 당장 이루고 싶으신 목표가 있으십니까 라고 하면 어떠세요 금방 대답하실 수 있는 분 쉽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저도 30대가 넘는 이 시점에도 누가 꿈이 뭐예요 물으면 방황스러워요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래요 내 꿈이 뭔지를 이렇게 계획 거기까지 계획을 또 어떻게 세워 세우기가 차 내내해요 거기다가 꿈이 막 바뀝니다 중간에 바뀌기도 하고 영어가 중요했다가 안 중요했다가 하기도 했다가 왔다 갔다 바뀌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영어는 미리미리 해놔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이상적인 방법이고 그럼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은 없을까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양치질과 같은 어떤 습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습관이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미있고 급한 일은요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 내가 이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창을 킨 그 순간 그 순간 뭐가 더 재미있느냐 그 순간 뭐가 더 급하냐 그 순간에만 결정됩니다 여러분 양치질 어떠십니까 양치질 양치질 여러분 인생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양치질 하루 이틀 걸은다고 해서 그쵸 큰일 절대 안 생깁니다 근데 양치질 왜 하루도 안 거르고 매일매일 하십니까 매일매일 왜 왜요 양치질이 인생에 큰 목적과 의미가 있어서 꿈과 연관되어 있어서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는 이유는 그쵸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만 뭔가 찝찝하기 때문에 완전히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밥만 먹으면 양치질 밥만 먹으면 양치질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이 한 2박 3일 동안 양치질 안 하시면요 집에 딱 들어가시면 그쵸 양치 못한 상황에서 집에 딱 들어가면 다른 일 다 제쳐놓고 맞아요 양치질 일단 붙어 하고 다른 일을 시작할 겁니다 그 순간에는 급해져요 찝찝해져요 근데 마찬가지로 영어 공부를 양치질과 같이 완벽한 습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안 하면 뭔가 찝찝하고 그 순간 아 내가 아 이거는 하고 자야지 라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뭔가로 만들어야지 당장 급한 일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어떤 그런 일 양치질 같은 일로 만들려면 또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네 갖춰야 될 조건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간단하고 접근성 높은 방법이 됩니다 양치질 어떻습니까 화장실 가서 바로 하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간단하고 접근성 높게 그냥 순간적으로 바로 하면 바로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거 같아요 제가 사실 원서 읽기를 많이 추천해주는 이유도 한 가지 이런 이유인데요 여러분들 무슨 전화 영어 미드북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구동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컴퓨터 키고 뭘 하고 시간 약속하고 그쵸 하지만 책은 어떻습니까 펼치면 아이패드보다 빠르게 1초 만에 바로 영어에 접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간단하고 접근성 높은 그런 방법이야 되고요 영어 방법이 두 번째로 어떻습니까 영어 공부의 최대치가 아닌 최소치를 최소치를 설정해야 됩니다 우리 영어 공부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나 오늘부터 하루에 두 시간씩 영어 공부할 거야 근데 어떻습니까 그래요 사실 물리적으로 특히 성인 같은 경우는 직장에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두 시간에 뭔가를 시간 낸다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안 될 거를 안 될 거를 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차라리 그럴 거라면 내가 못해도 오늘 못해도 최소한 이거는 꼭 하고 한다 이거를 하고 나서 시간이 더 낫는다 다른 거 뭔가 할 수 있어 그거는 오케이 하지만 정말 못해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바빠도 이것만은 하고 말겠다 그런 어떤 최대치가 아닌 여러분의 최대치를 설정하는 게 아닌 최소치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 번째로 사실 모든 습관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정해진 시간대에 정해진 시간대에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네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래야만이 이게 그 시간만 되면 밥 먹으면 양치질 밥 먹으면 양치질 이런 것처럼 아침에 이런 라면 책 펴놓기 자기 전에 잠깐 책 읽기 이런 식으로 같은 정해진 시간대에 지속적으로 반복해야만이 어떻게 습관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런 거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팁들 영어를 재미있거나 급한 일로 만들어야 된다 라는 대전제 하에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를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다뤄본 내용을 종합해서 네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어떤 성인들을 위한 영어공부 방법론들을 한번 정리를 제가 한번 쫙 해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어떻습니까 첫 번째 하루 20분을 영어공부의 최소치로 설정해서 습관화합니다 자 키워드가 하루 20분이고요 이거를 어떻게 영어공부의 최소치로 삼아서 얘를 습관화 해야 됩니다 자 각각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네 이것만큼은 꼭 하고 오늘은 하루를 마친다 라는 어떤 최소치를 정해야 되고요 그게 하루에 20분 정도 하루에 20분 정도는 됩니다 하루 20분 부담 없으시죠 출퇴근 길에 조금만 시간 내도 일어나고 나서 자기 전에 10분씩만 내도 하루 20분은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담은 없지만 어땠습니까 그거를 매일매일 정말 시간이 짧은 대신 매일매일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20분이 너무 짧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으세요 짧지 않나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 재미있는 얘기나 드릴게요 자 여기 동물원 원숭이가 있습니다 동물원 원숭이 동물원 원숭이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인간이 있어요 아주 훈훈한 훈훈한 연예인들 얼굴이 있죠 어떻습니까 우리 농담 삼아서 농담 삼아서 정말 네 우월한 유전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연예인들 아주 훈훈한 훈녀들이 여기 있는데요 자 이 동물원 원숭이와 잘생기고 아주 예쁜 네 인간 이 둘의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둘의 그냥 이렇게 딱 보면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이 둘의 DNA 차이 DNA 차이를 분석을 해보면요 이렇다고 해요 1.3% 정도 차이 난다고 합니다 1.3% 아주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를 완전히 뭔가로 바꿔버리고 싶습니까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조금만 어느 정도 1.3% 정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해요 1.3%를 곱하면 약 18분 정도 18분 정도 반올림에서 20분 정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20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7,8년 전에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영어학습지였는데요 저도 한때는 책 읽기 원서 읽기 미쳐가지고 하루에 4,4시간씩 읽은 적도 있어요 솔직히 있어요 하지만 저도 성인입니다 어떻습니까 연애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부모님도 모시고 돈도 벌어야 되고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매일매일 서너 시간씩 절대로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슴에 손을 놓고 양심적으로 가슴에 손을 놓고 말씀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적어도 적어도 그 7,8년의 세월 동안 적어도 하루에 20분은 꼭 했습니다 정말로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루 영어공부 해야지 해야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차라리 어떻게 하루에 20분을 하시는 것 하루에 20분 사시는 걸 목표로 조금이라도 최소한 이거라도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을 때 그때 바로 그때 진정한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어떤 삶과 맞닿아 있는 삶과 맞닿아 있는 어떤 접근성 높은 컨텐츠를 가지고 영어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자기의 어떤 인생 꿈 취미 관심사와 아주 잘 맞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 안달이 막 나는 그런 내용을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요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경영학 전공이었고 다행스럽게도 아주 경영학을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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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했습니다 아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경영학 전공서적을 정말 너무 읽고 싶었어요 원서로 그래서 정말 알고 싶어서 시간만 남으면 그냥 들여받아보고 싶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영어를 계속 접하게 되고 영어를 못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도 영어 전공서적 읽으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영화가 됐든 학원이 됐든 전화영어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은데 어떻습니까 교재는 어떤 것이 상관없는데 자기의 적어도 관심사 취미와는 완전히 맞닿아 있는 해야만 하는 것 남들이 한다고 해 남들 이렇게 한다는데 이렇게 해야 된대 해야만 하는 것 남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걸로 영어를 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특히 성인들은 그래야만 실질적인 영어의 변화가 올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이것을요 소리내어 읽기로 소리내어 읽기로 종합적인 트레이닝을 해야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하루에 20분 정도 영어공부의 최소치를 설정합니다 최소치 그렇다면 이 최소의 시간 동안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되고요 그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좋은 방법이 소리내어 읽기입니다 자 소리내서 읽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어떤 책 같은 게 있으면요 그거를 원어민들이 읽은 걸 가지고 한번 듣습니다 들으면서 이렇게 속으로 혹은 약간씩 소리를 내면서 한번 따라해 봅니다 흔히 말하는 에코잉 혹은 쉐도잉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한번 따라해 보면은 그렇죠? 내용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내가 내용이 들어오죠? 일단 그렇게 한번 과정을 거치고 나서 약간 발음이 잘 안 되는 부분도 한번씩 이렇게 점검을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큰 소리로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근데 읽는 순간 바로 읽는 그 순간 바로 바로 이해 되도록 트레이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소리내서 읽어보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소리내서 읽은 다음에 무슨 뜻이었어요? 이러면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다시 볼게요 다시 봅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소리내서 읽을 때는 소리내서 읽고 내용 파악은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소리내서 읽는 순간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 바로 이미 파악도 되도록 그리고 아까 이미 앞에 한번 듣기도 했기 때문에 조금씩 이해도가 더 높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읽는 순간 소리내서 읽는 순간 바로 파악이 되도록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한번 듣고 따라 했죠? 듣기 훈련 소리내서 읽죠? 읽기 훈련 듣기 읽기 훈련은 함께 갈 수 있고요 내가 소리내서 읽으면서 말하기 훈련까지 같이 가게 됩니다 자 제가 아니 소리내서 읽기가 무슨 말하기랑 무슨 상관인가요? 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소리내서 읽기는요 사실 나의 혀와 목구멍 나의 조음기관을 통해서 소리를 만들어낸다는 관점에서 말하기와 아주 유사한 과정이 많습니다 사실 말하기라는 건요 나의 생각을 내 조음기관을 통해서 내 소리를 만들어내는 게 말하기고요 소리내서 읽기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내가 눈으로 파악해서 두뇌 과정을 통해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뭔가 소리를 만들어낸 아이디어를 가지고 소리를 만들어낸다는 과정에서 굉장히 유사한 과정인데 단지 소리내서 읽기는 그게 조금 더 쉬운 과정 왜? 내 생각이 아니라 이미 있는 생각을 소리내서 읽기 때문에 읽을 때도 그냥 그냥 소리내서 읽는다는 게 그냥 중얼중얼중얼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치 이 이야기를 옆 사람에게 혹은 나의 아내에게 혹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들에게 읽어준다라는 혹은 내가 아주 원어민 성우가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주 액티브하게 이게 마치 나의 생각을 말하듯이 아주 액티브하게 읽는 연습을 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말하기 연습까지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루에 20분 최소의 시간 동안 하는 동안에 듣기와 읽기와 말하기 어쨌든 최소의 시간을 최대한의 효과를 얻으려면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이 바로 소리내서 읽기 있기 때문에 소리내서 읽기를 가지고 트레인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첫 번째 하루에 20분을 영어공부의 최소치로 삼아서 설정해서 습관화한다 라는 거 키워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자기 삶 자기의 인생 꿈 목표 관심사와 맞닿아 있는 거기에다 어떻게 접근성이 높은 컨텐츠를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걸 설정했다면 어떻게 그거를 크게 소리내서 읽으면서 이 20분은 어떻습니까? 최대한의 효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어야 된다는 거 이 세 가지를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명심하시고 그럴 수 있는 컨텐츠를 한번 주변에서 찾아보십시오 학원에서 제공해주는 거 옆사람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건 옆사람이 좋아하는 거 학원은 정말 학원이 정말 비즈니스위에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겁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는요 사실 사람들마다 전부 다 달라요 다 똑같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 맞는 어떤 그런 것들을 찾으셔야 되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교재이든 간에 이런 요건만 충족시키고 있다면요 충분한 좋은 교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영어 원서였고요 그럴 수 있는 영어 원서를 가지고 아주 그냥 내 어떤 관심사와 내 영어 수준에 맞는 어떤 책을 가지고 책이란 건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정말 하루에 20분씩 어떻게 꾸준히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그렇게 7, 8년 동안 하루도 걸음 없이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렇게 아 내가 영어 때문에 어떤 골머리를 안는 일은 없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원설끼리 저는 그래서 많이 강조해 드리긴 하지만 오늘 말씀드렸죠 그걸 강조해 드리고 싶지 않아요 어떤 수단이든지 이 요건만 갖출 수 있다면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원설끼리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면요 제가 몇 년 전에 썼던 스피드 리딩이라는 아주 베스트셀러였고 지금까지 스테리셀러를 많이 사랑받고 있는데 이 책을 좀 참고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럴 수 있는 어떤 이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매일매일 영어 소원이라는 어떤 프로그램 어떤 무브먼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지금 책도 사실 있긴 하지만 인터넷에 굉장히 무료로 많이 컨텐츠를 다 올려놓고 강의도 무료로 사실 제가 EBS에서 최근에 가장 메인으로 중요하게 촬영했던 게 이 매일매일 영어 소원이라는 강의였고 이거를 무료로 공개해서 인터넷에 올려놨습니다 혹시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 책에는요 정말 이 컨텐츠에는 매일매일 영어 소원에는요 우리가 모두가 공감할 만한 좋은 영어 명언을요 읽는데 1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하루에 20분 정도 영어를 투자하기에 아주 짧고 좋은 글을 소리내서 읽게 꾸며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보시면은 www.englishwish.com에 오고 보시면요 이 책에 대한 정보 혹은 이 강의에 대한 정보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컨텐츠를 가지고 하셔도 더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 그리고 블로그도 있습니다 제가 트위터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혹은 제가 이런 상황인데 이런 컨텐츠가 좀 약간 저한테 어울릴까요? 라는 어떤 조언들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이런 수단들을 통해서 카페나 블로그 혹은 트위터를 통해서 많이 질문해 보시면 제가 최대한 아는 답변으로 아는 한 답변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교재가 원서가 됐든 영화가 됐든 미드가 됐든 학원이 됐든 전화영어가 됐든 다 상관없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 이 세 가지 원칙을 반드시 기억하고요 이 원칙대로 영어를 습관을 기를 수 있다면 즉 영어를 어떻게 재미있거나 급한 일로 만들 수 있다라면요 여러분도 머지않아서 머지않아서 정말 영어 고수대의 대열에 올라설 수 있을 겁니다 자 무엇보다도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저 자신이 저 자신이 여러분과 함께 똑같은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이런 세 가지 저도 모르게 세 가지 어떤 특성들에 맞춰서 영어 공부를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네 18년이 지난 지금은 정말 이렇게 영어를 가르치는 의미까지 네 하게 되어 있다는 걸 봤을 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럴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잊지 마시고 당장 오늘부터 당장 오늘부터 한번 실행으로 실제로 옮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행운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